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700도장 바삭바삭 바삭바삭 단무지 계란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그 파도를 맛있게 먹으면 나아가오고 제가 먹으면 좋지만 다 먹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다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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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고소한 맛 이 맛은 고소한 맛 이대로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한 맛 정말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치킨을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치킨을 많이 먹었어요 치킨은 처음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치킨을 많이 먹어요 치킨을 많이 먹었어요 아삭아삭 오징어 매콤한 새송이버섯 진짜리맛 정말 맛있다 넘은거같은거같은걸로 하지마 매우 먹고싶은거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좀 더 더 맛있네요 먹으러 가고싶은거같아요